인류가 발전해오면서 각종 전쟁이나 사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두 번 양해했잖아요. 그때 그때 일어나면서 인류가 다시 발전하면서 화합하고 이런 계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때 잠시 상생하고 화합하고 또다시 자국의 이익이나 여러가지 취약감장이나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언제쯤 종식이 되는지 과연 공동사상이란 게 정착이 되면 그때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이 지구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모지랄 때 일어나요. 우리가 다 갖추었는데 그런 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요. 모지랄 때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살짝 비쳐갖고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물으면 대답하기가 좋죠. 노골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왜 대한민국이 이만큼 충격을 많이 주고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 충격이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충격이 아니에요. 요 안에 담겨져가고 있는 요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 건 중국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세요? 중국은 나무 몸통이고 대한민국은 나무 뿌리예요. 뿌리와 몸통이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답을 찾고 이렇게 앞으로 찾으면 이제 그런 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건 대처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데 지금 이 대처를 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실력 부족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안 좋은 일이라고 다가오잖아요. 이게 뭔가가 그런 게 오면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기회도 주는 거예요. 요번에는 많이 호돌갑은 떨어도 생명이 주고나다 빠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명이 많이 줄줄이만 주고 나간다. 이래 되면은 이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면서 우리는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앞으로 요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 이거가 인제 진짜 걱정해야 될 것들이 나오죠. 요런 것들 때문에 저 문단도 걸어 장구라고 그래요. 지금 뭐 교회도 문구로 장가라. 뭐 이게 그 안 장구고 뻗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바이러스 두 개 끌고 가요. 투하시키고 어떤 식으로 어떤 미천기 바이러스를 갖고 가든 가요. 한 두 개 투하시키고 그럼 또 장가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걔 안타 이러고 자랑하면 큰일 나요 지금. 자랑하면 그것도 바이러스 한 두 개 몰고 가요. 그래갖고 요 저기 저 마트도 장가라. 그러면 우리 기업에는 안 들어왔다. 어 기업에 뭐 어디는 뭐 그런 거 게 안타. 그것도 단 두 개 갖고 가요. 군에도 한 두 개 갖고 가고 정부도 두 개 갖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또 장가라. 장가라 그런단 말이야. 이 사람이 십여 년 전부터 무슨 소리를 외쳤느냐 하면 사람들을 전부 다 여기에다가 모아서 공부시키고 모아서 주예배보고 하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볼모를 잡아갖고 우리가 밥그릇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그래서 학교도 전부 다 인자부터 30%는 온라인으로 가르쳐라. 온라인으로. 재테크. 학교에 안 모여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인터넷을 이 방송하고 잘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하게 가르칠 것들은 거기에서 가르치고 학교 올 거를 70%를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말 더럽게 안 듣더라고. 거기에 이제 온라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쳐요. 요번에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도 오프라인에 맨날 나와갖고 저기 저기 카드 꼽아갖고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몰지 말고 재테크 근무할 거를 30% 만들고 70%만 여기 와서 활동을 하게 하고 요것이 결국 발전해 가면서 70%를 재테크 근무를 하고 30%를 요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활동하게 해라. 요기 지금 변해가야 되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우수한 나라예요. 우수한 나라에 밑지를 못하고 지금 끌고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칠 게 있다면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듣게 하고 그런 걸 새로운 포맷으로 아리키고 하면 좋아가지고 종교 프로그램 자꾸 틀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법도 아리키주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만 너희들이 성부를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교회에 와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 농간이에요. 유치원 때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조금 잘 자상하게 해줘야 되니까 조금 되고 나면 집에서 이해되게끔 전부 다 배우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법을 아리켜주고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배워야 될 건 배우고 사랑받아야 될 건 받고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에 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에 와야만 된다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고 일로 끌어모으는 이유가 뭐냐 안 놀라 그래요. 내가 자꾸 주인마다 주인마다 오고 한 3년만 걸면 먹는 병 환자처럼 주인만 되면 거기로 가져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도 걷고 뭐도 가져오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교회 장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어립고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더 빼낼까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꾸 여기로 나와야만 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저 교회 가면 또 안 돼요. 하라님 믿는 게 저 교회에 이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요. 이 쌩 욕심도 그런 식으로 내는 것도 우리는 또 그것도 뭔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무슨 이름 되면 내가 그쪽에서 공격한다고 하려고 하죠. 전부 다 지교해. 저거 파, 저거. 뭐 이렇게 갖고 그거 나오게만 하려고. 하느님이 네 교회만 있더냐. 하느님이 조선에만 있더냐. 하느님이 조선에만 있더냐. 그러면 하느님이냐. 하느님은 인류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대자연에 있어.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미국에 있어도. 하느님은 나를 다 보살펴. 하느님은 하루를 다 보살펴. 하느님은 이 교회에 가야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알리킬게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한테만 가리켜야지. 볼모로 잡아갖고 이만큼 오랫동안 지금 끌고 가고 있으면 이 나라 꼬라지 어쩌려고 해요. 이 우수한 민족을 바보를 만드는 거에요. 앞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거는 이제는 수도비에요. 수도비고 30%부터 온라인으로 풀어라. 그리고 여기서 더 믿었고 실력이 있다면 70%도 도망 안 간다. 그리고 여기서 더 조직에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잘 살도록 해 줘라. 그렇게 해도 조직이 굴러가는 만큼만 하지 조직이 비대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직이 비대해지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좋아야지. 그것이 우리 조직원이 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잘하면 복은 하나님이 다 줘요. 인연법도 하나님이 다 주고 인연법 저쪽에 우리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인연법을 저쪽이 선임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느님이 다 줘요. 그러면 인연들한테 어떻게 대할까를 잘 아르켜야 돼요. 그게 하느님이 복 받는 거라고 잘 아르켜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채널만 봐요. 그게 우리 성도야.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을 못 믿어 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챙기기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맥살을 지고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이 정보다 싹 풀리게 할 거예요. 하느님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살아라 했지. 너희들 욕심 내려라 살아라 는 적이 없어요. 조직을 만들어 줄 때까지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이끌어라 한 거고. 그런데 힘을 가지게 했더니 이 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볼모로 삼는 거예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됩니다. 기업도 그렇고. 기업도 하나의 전부 다 종교도 기업이고 다 기업 단체예요. 조직이고. 자기 방법대로의 전부 다 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고. 지금은 가진 힘으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때예요. 이걸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비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식으로 두드리도 안 되니까 지금 바이러스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단점이 이 안에 있어요. 욕을 잘 치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바이러스는 어떻게 처리할까도 바르게 처리하고 우리 욕심들 내지 말고. 요새 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해서 내주죠. 요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요. 우리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거지. 지혜롭게. 우리는 국제사회하고 마주치고 지금 같이 풀어나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국제사회에 우리가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단둘이 할 때는 우리 단둘이를 해야 돼요. 요런 것들을 잘 해야지. 국제사회에 신용도 없고. 이게 끝나고 나면 평가가 나오는데 그때 굿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좋은zeit은 풀어나오며 날씨였습니다. 너랑 할 때 얼른 고eremy 잠시 예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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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